어 뭐야 이거 샤이니스타 브이 아니야? 샤이니스타 브이는 아니고요 샤이니스타 브이처럼 흑자몽이 나올 수 있는 카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진짜네? 악테라스 때 흑자몽 아니에요 이거? 흑자몽 카드가 얼마 하는 줄 알아요? 10만원? 10만원? 네 요렇게 가격이 측정돼있어요 그러면 이 샤이니 트레저 EX에서 흑자몽을 뽑아서 유라는 부자가 돼야지 흑자몽 외에도 이로치뮤가 이로치뮤요? 아니 이로치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? 오 이로치뮤은 무조건 뽑고 싶은데? 그러면 흑자몽을 뽑으시면 유라님이 갖고 네 이로치뮤을 뽑으면 내가 가질까요? 아유 그럼 친구들 좋아하죠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걸로 오 좋습니다 오 근데 이번 상자는 카드팩이 별로 안 들어있네요 대신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는 먼저 첫 팩! 이 샤이니 트레저 EX의 봉인률이 어떤지 한번 지켜볼게요 드리차 리오르 들누네 찌리비크 페리퍼 넬케 박사의 영구 엔테이 소크린렉스 더블레어 끝인가 이번 팩은? 엔테이 배경이 뭔가 별 반짝반짝반짝해요 첫 번째 팩 공입률이 썩 맘에 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럭시오 우파 킬리아 켄타로스 잔맘보 페퍼 라플레시아 푸푸니라 딩루 EX 더블레어 꼭 마지막에서 두 번째 더블레어가 나와주네요 짠 빠모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네요 유라가 이로치 뮈나 흑자몽을 뽑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이다 이것은 빌드업이다 무슨 자신감이죠? 자 두리지 드니공 울리뉴 격려편지 냄새꼭 바위가슴보대 화강돌 야도란 볼까요? 약! 코라아이돈 EX 더블레어 더블레어 하트네 아주 그냥 그래도 유라가 금손 수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대단한 건 하나쯤 뽑지 않겠습니까? 윤겔라 별가사리 여리짱 또 뒤에 약간 더블 레어 같긴 한데 짠! 클래스 퍼트라 EX 더블 레어 테라스타란 버전입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또 더블 레어요 얍! 마스카나 EX 더블 레어 더블 레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별 입장 이거 뭐가 떴나요? 얍! 아! 웨인 리바 리액션 더블 레어! 티 삼촌 이거 너무 이상한 상자 구해오신 거 아니에요? 왜 제 탓으로? 자 모아모 모야모 귀여운 모야모 파라블레이즈 시리꺼 EX 더블 레어 시리꺼 EX 더블 레어 시리꺼 EX 더블 레어 기분 나빠 진짜 시비 오는 거 같아 시리야 피카츄 왜 자꾸 대답하는 거야? 포켓 퍼지 차례 시리야 응 응 아 옆에서 시리가 피카츄가 누군지 설명을 막 해주네요 얍! 무쇠 바퀴 EX 더블 레어 얍! 무쇠 바퀴 EX 더블 레어 하아.. 뭐지? 얍! 성원숭 S카드 귀엽네 들눈해 탐리스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거 지금 한 상구 다 깠어요 제발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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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푸딘 EX SSR카드를 본 적이 있나요? 어어? SR카드도 아니고 무료 SSR카드예요 왜 하필 후딘이냐만은 그래도 처음 보는 등급의 카드를 뽑아서 아주 기분이 좋군요 아 옆적으로는 그렇게 답답지 않습니다 아! 아주 기분이 좋군요 어어! 와 이만큼 뽑았는데 어떡해 더블 레어만 나오고 그럴 수가 있죠? 아니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한 상사 남았습니다 제발 포켓몬의 신이여! 따노 마포돈 스라크 얍! 이 시비꼴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시비꼴 박스인가? 약올리는 것 같아 얘 모르는 거야 마지막에 빡 하고 훅자몽이 나올 수 있어 메타몽 메인이바 EXW 심지어 이거 백붓인가요? 아 제발 우리 친구들한테 카드 조회한단 말이야 호민이 아까 갇는다고 윤은 죽으셨으니까 가비로사 가디언 EX 더블 레어 아니 무슨 이런 상자가 다 있어? 더블 레어도 막 다양한 게 아니라 계속 돌려돌려 나오고 있거든요 뜨악어 KC 부르르룸 네 포 뮤 EXW 더블 레어입니다 안타깝네요 아 이렇지가 아닌데 뮤는 반짝반짝 참 예뻐요 근데 이거는 많이 뽑았던 카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달라 보이지? 반짝이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? 누가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? 이거 만약에 또 안 나오면 금손 수련 한 백 번 해야 될까? 백 번! 아 금손 수련 졸업하고 싶다구요 마푸돈 마푸돈 세솔트 오라티프 오기머리띠 바우첼 모토마 코크린 올리르바 두니처 오 두니처 오 오 클래스 포트라 EX SSR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나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망했네요 아 눈부셔 이것이 흑자몽이었어야 됐는데 얘만은 에이 아 실망스럽네 아 내려놓고 갑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위대한 어묵니 EXW 무세바퀴 센티네들어나 쏘콘 EXW 위대한 좋은 척 파워젠 EXW 라이츠 EX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왜 색이 다르지? 라이츠가 원래 이것보다 연한 색 아니에요? 이거 이렇지 아니야? 이렇지인 거 같은데 이거 이렇지 맞는 거 같아 좋은 카드인가요? 근데 그렇게 선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괜찮아 유라가 선호하는 카드야 도우령, 부학스, 초롱순, 정유의 편지 뱀새꼬, 가위 가슴 보호대, 부루루룩 베라카스 뚱 마지막까지 나한테 시비를 걸어 시비쿠 더블레 시비쿠 박스라고 해봤어요 유라님은 금손 수련 한 100번 더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안돼! 이건 벌이야 이게 우주스로